아이고 또 장래 친구들 많이 나오셨네 박수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목등초등학교 저희는 기우미들 레인보입니다 오이 고생합니다 어땠거나 한 번뿐 있나 이제 뭐라고 간접하지 마라 너 한 번 뒤집어 그냥 내 멋대로 갈 때까지 가보내고 아이고 또 내가 의미가 없었던가 원효를 진단하는 내가 아니라 그냥 스고 오는 가슴으로 다시 해버린다 뭐라 숨없는 소리에 한 번번 더 올라가 빌링 빌링 나도 번뿐 댄스보다 빌링 빌링 나도 번뿐 댄스보다 다시 빌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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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숨을 쳐 호텔 내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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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뱃뱃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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